이소토르비드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이소토르비드 세미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모터코어용 접착제에 대해 말씀드릴 저는 삼양이노캠 임준석입니다. 이번 세미나 자료는 2024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크와이미 2024 전시회에서 삼양사 화학연구소 이치환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코어용 접착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모터코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모터코어는 전기자동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입니다. 이 모터코어는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터와 이 안에서 회전을 하는 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코어는 얇은 전기강판을 수백장 적층하여 제조됩니다. 적층이 되는 강판은 전류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구동모터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절연체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강판을 적층하는 방법은 현재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이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인터라킹과 웰딩 방식은 접착 방식에 비해 몇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접합된 부분에서 전류의 흐름이 가능해져 고효율의 모터코어 적용에는 와절류로 인한 효율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접착 방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와절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제조된 모터의 소음 저감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착 방식은 철손의 최소화와 모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에서 앞의 두 방식보다 더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저희 삼양이노캠의 모터코어용 접착제는 오늘날 전기모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뛰어난 접착력, 향상된 열 안정성 및 우수한 내유성 등 특장점을 갖는 삼양이노캠의 모터코어용 접착제는 윤활유에 노출이 되어도 잘 견디며 장기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삼양이노캠의 접착제가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기존의 접착제는 현재의 고효율의 모터코어에 핵심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삼양이노캠은 모터코어 접착을 위해 획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소소르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접착제는 접착력과 고온에서의 모터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내유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소소르비드의 유무에 따른 접착제의 접착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 부분에 이소소르비드가 포함된 접착제는 전단 및 박리강도에서 더욱 높은 접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판 10편의 두께와는 상관없이 접착력이 강판의 항복광도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강판을 항복광도 이상으로 늘렸을 때 접착된 부분이 아닌 강판이 끊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결과 그래프는 두 강판 사이에서 테스트가 진행된 결과입니다. 해상접착제를 이용하여 스테이터를 제작한 후 이 모터코어를 이용하여 풀오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스테이터의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강도인 294에서 1764N을 훨씬 뛰어넘는 5000N 이상의 결합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 안정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백사이클의 고온과 저온의 오일에 노출시킨 모터코어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풀오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터의 접착력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TMA와 DSC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분석한 결과 이소소르비드를 포함한 접착제는 30에서 230도 사이에서 연화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소소르비드가 포함되지 않은 접착제의 경우에는 TMA와 DSC 모두에서 80도 가량의 유리존의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연화점이 없는 이소소르비드 함유 접착제가 높은 온도에서 더 형태를 잘 유지하여 잠재적으로도 모터코어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유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유성 평가는 접착제로 접착이 된 스테이터를 약칭으로 ATF라 불리는 변속기 오일에 담근 후 150도로 가열하여 1000시간을 유지한 뒤 전후의 접착력을 측정하여 기존의 접착제와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스트 이후에도 2000N을 초과하는 접착력을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을 여전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열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180도에서 200시간 동안 전당강도 변화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소소르비드가 함유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150시간 이후 전당강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반면에 이소소르비드가 함유된 접착제의 경우 200시간 이후에도 8MPa의 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장점을 갖는 이소소르비드 함유의 다트본딩 접착제는 현재 상용화가 되어 많은 전기차에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소소르비드 함유 접착제가 우수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A 업체의 전기강판을 사용할 때 아주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던 접착제가 다른 B, C 제조사의 전기강판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기강판 제조업체마다 라미네이션을 하는 고유의 제형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팅 분석 및 열 분석과 함께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보시다시피 테스트를 진행한 모든 제조사의 전기강판에 맞게 맞춤 제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착제 업체의 카탈로그에서 선택한 접착제보다 더욱 우수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소소르비드가 함유된 모터코형 접착제에 대해 그 특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소소르비드가 사용됨에 따라 보시는 것 같이 뛰어난 접착력, 향상된 열 안정성, 우수한 내유성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상온에서 접착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전기강판에 따라 맞춤 제장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소소르비드의 친환경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삼형이노캠의 다양한 이소소르비드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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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